친구들 안녕 여러분의 율똥 친구 EVAN 에반이에요 저와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율똥시간을 함께 해봐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뼥을 바로 이 곡이에요 제목처럼 함께 손뼥을 치면서 율동을 하는거죠 잠깐 손뼥을 치는게 쉬워보여다 손뼥을 치는 것만으로도 튼튼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온몸이 바로 손바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럼 더 열심히 신나게 박수치기 알죠? 1절에 손뼥 2절에 두 발 그리고 3절 엉덩이까지 이렇게 온몸을 사용해서 율동을 배워볼까요? 친구들 처음에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해볼거에요 준비됐죠? 준비 시작 시작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무릎 두 번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이제 이쪽으로 햇님 박수하고 박수 칠거에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뼥을 시작 이제 반대편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뼥을 짝짱 이번엔 팔짱 끼고 흔들흔들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겁게 노래해 햇님 박수 한 번 더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뼥을 짝짱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꽃게 박수 해볼거에요 꽃게가 어떻게 생겼죠? 맞아요 꽃게 박수는 발로 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두 발을 쿵쿵 해줄거에요 한 번 해볼까요? 시작 우리 모두 다 함께 두 발을 쿵쿵 잘했어요 친구들 진짜 재밌는 사실은 햇님 박수를 엉덩이로도 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시작 우리 모두 다 함께 엉덩이 흔들어 한 번 더 우리 모두 다 함께 엉덩이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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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뼥 손뼥을 치면서 발을 부르며 엉덩이를 흔들며 율동을 하니 너무 신나고 재밌었죠? 그럼 음악과 함께 더 신나게 흔들어 볼까요? Here we go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뼥을 쿵쿵 우리 모두 다 함께 두 발을 쿵쿵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함께 두 발을 쿵쿵 우리 모두 다 함께 엉덩이 흔들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엉덩이 흔들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함께 엉덩이 흔들어 애잔 스크외한